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. 시작! 복 많이 받으세요. 아멘. 장로님들 다 나와. 장로님들하고 또 새 인사해요. 자우로 정렬. 장로님 새 복 많이 받으세요. 시 시 시 시 빨리 나와. 빨리 나와. 시 시 시 시 시작! 장로님 새 복 많이 받으세요. 아멘. 들어가요. 또 교육자들 다 나와. 예전 사람들이 다 나와. 교육자들 다 나와. 빨리 나와. 감방 간 사람도 빨리 나와. 감방 간 사람도 빨리 나와. 자우로 정렬. 자우로 정렬이야.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로 아우 정말로 목숨 걸고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. 잘 여러분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. 자 여러분들은 오늘은 교육자들에 대한 인사를 순종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죠. 시작! 순종하겠습니다. 박수 박수 잘 들어갔습니다. 아 이제 강구 말씀을 드리면 또 옆에 좌우로 또 드려야죠. 좌우에 앞뒤로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고기 쓴다 대신. 아멘